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 아사히입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트레저에서 천재보컬을 맡고 있는 황예닭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방예닭입니다. 제 옆에는 리더이자 막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일 형이고 랩을 담당하고 있는 노란 검정머리 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충선 맛집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영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강아지처럼 말랑하고 귀여운 마셔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마셔요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만네인데 슈퍼 킹커베비. 안녕하세요, 트레저 소장입니다. 저의 옆에는 제 뒤에는 아빠와 리더와 청춘함과 청춘함입니다. 청춘함? 청춘함과 규함을 맡고 있는 지훈이 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지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저랑 가장 어려운 친구, 조금 모자란 준규입니다. 오케이! 가장 완벽했어. 안녕하세요. 트레저 준규입니다. 제 옆에 친구는 요시라고 하는데요. 요시는 요즘. 전까지. 아닙니다. 떠오르는 개그의 별. 오케이. 요즘 떠오르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의 여시입니다. 제 옆에는 누구든지 기대면 쉬울 수 있는 트레저의 침대입니다. 좋아, 좋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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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저의 윤지혁입니다. 제 옆에는요. 보면 아시겠죠? 만능 비주얼. 트레저 하이프. Yeah, let's get it. Yeah. Let's get it. 안녕하세요. Let's get it. 안녕하세요, 트레저 하이프입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 동갑 친구. 초콜릿 피부. 박정우입니다. 초콜릿 피부. 초콜릿 피부. 초콜릿 피부. 와, 초콜릿 피부.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의 박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앞에 있는 형은요. 아사 형인데요. 팀에서 로또와 같이 만능 비주얼과 작곡을 맡고 있는 그런 형입니다. 초콜릿 피부. 브라보. 인정된 형님. 우선 저희가 이제 8월부터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정규 앨범으로 이제 The First Step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he First Step Treasure Effect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규 앨범으로 왔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영향 다 갖고 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고. 저희의 타이틀곡 마이 트레저는요. 임원과 사랑을 담아낸 굉장히 준규가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이 트레저가 담고 있는 곡의 의미는요. 저희 트레저가 아까 준규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긍정적이고 이제 좀 요즘 세상이 조금 약간은 좀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자. 그러므로 트레저의 에너지를 꽉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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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이 세게! 그래서 녹음할 때 이 느낌은 안 돼 신나가지고 화삭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때는 또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되게 재밌을 때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요. 기기 도와주시죠. 저희가 슬로우모션이라는 수록곡을 하면서 찬혁 악동뮤지션 찬혁 선배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곡을 찬혁 선배님께서 주셨는데요. 여기서 감사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저는요. 뭔가 마이 트레저를 녹음하면서 뭔가 그 분위기가 희망차고 내용도 희망차잖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제가 다 헬링 돼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이런 노래 부렸다니까 엄마가 부르는 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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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깻잇고 고맙습니다. 소중한 노래 가슬로운 노래 고맙습니다. 가슬로운 노래 예! 자 다음! 음.. 마음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얼굴! 오케이! 얼굴? 눈입니다. 저는 다리입니다. 이마요. 발가락이요. 어적이요. 귀요. 코. 그 입. 복근이요. 간. 복잡아요. 발가락. 발가락이 없는데 발가락이 없지. 복근이요 한번 짚고 넘어야 되시잖아요. 갑자기 얼굴 내가 다 물어보셨어. 얼굴. 형 씨. 근데 입이 뭔지 궁금해요. 그의 입. 그의 입. 그의 입. 빨리 보여줘. 왜요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죠. 가슴을 보내주세요. 그니까. 잠시만요. 그니까. 실장님께서. 네. 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전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속이 두툼하다고. 계속 입보다 마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성하네요. 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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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찍으시고 광고. 마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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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근데 형. 과거 형 아니에요? 과거 형? 지금. 아니죠. 대학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도잖아요. 마녀공장의 새로운 시즌. 오케이. 준규. 준규 씨 때. 오케이. 자 10시부터. 마녀공장. 마녀공장. 치킨. 치킨. 립스틱. 콜라. 사이다. 맥주. 야야야. 보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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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개인적으로. 사이 개인적으로. 2점. 2점. 아사이니까. 이렇게 아사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사이. 아사이. 저희 보험. 보험. 나 생명도 안 해줘요. 나 땡키. 나 은키. 포 땡땡 스. 카리. 뭐 뭐. 뭐라고요? 포 땡땡 스. 카리. 아. 포 땡땡 스웨트. 포 땡땡 스웨트. 어 브랜드. 도넛. 오케이. 어 브랜드.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아 난 부이. 탁땡 스웨트. 아 나는. 와투 하면서 뽀뽀. 나는 꽃받침. 나는 나이 땡키. 나는 고양이. 나는 뭐 이렇게 찔면 가끔.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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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진짜 있어요! 아니 진짜로! 모르세요? 나 욕 곤란해. 정하영 쳐! 남친 줄 알아요. 동원 씨! V! 안 보였네. 압도적인 선수로 치워나가고 있네. 더블 피스! 나 고양이! 고양이! 아니 고양이! 고양이 어떻게 했어? 더블 피스터! 마시오잖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호랑이! 피스! 거울 셀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 이거 인정해! 이건 왜 인정 안해줘?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정수리! 정수리! 가슴만 나와 가볍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트렌즈 메이커 여러분들! 오케이! 발리! 나시고랭! 아름다웠다! 자카르타! 야자수! 리버랭! 과일! 아바까바드! 자! 자카르타! 오케이! 생각이 안 날 거다! 자카르타! 자카르타! 바다! 바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아 됐구나! 아 됐구나!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띵다! 아 이거 못 굴리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오 거의 다 띠다. 이제 염색할 머리가 없어. 아 이거 둘 다 했는데. 정우가 속발인데. 형은 속발이잖아요. 제가 설명하라. 저는 금발은 아직 해보지 않아서 두렵기 때문에 저는 속발로 골랐습니다. A 남기자. A가 훨씬 좋아. 하나 둘 셋! 발 차이가 얼마나 아픈데. 하나 둘 셋! 와 어렵다 이거. 와! 아 나 나 처음으로 중립하네. 뭐가 맞지? 뭐가 맞지? 한 번 더. 형은 지금 힐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잖아. 렛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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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형이 형! 진짜 렛츠스톱! 진짜 렛츠스톱! 진짜 렛츠스톱! 진짜 렛츠스톱! 진짜 렛츠스톱! 와! 오! 키 크다 키 크! 전지현이 더. 너무 많이. 키 크다! 키 크다! 키 크다! 키 크다 정말. 키 크다 정말. 다가가가. 다가가. 다가가. 잘생겼다! 잘생겼어! 자! 야! 우리 박수를 많이 주시면 신진이 된다 봐. 혜택을 잘생겼습니다. 예! 박수는 잘생겼다! 잘생겼다! 유아! 요아! 드레저. 뭐? 네, 재밌으세요 정웅씨. 오 뭐야? 뭐야? 무슨 선물인데? 인도네시아 분! 오! 설계자. 오!! 나 설계자. 오늘 설계자. 와! 와! 이런 서프라이즈를. X2 예!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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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어떻게 너무 좋아 아 대박이잖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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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대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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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우린 사랑해 라이브 어 우리 앨범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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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잠시만요 아 이거 반칙이죠 아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반칙이죠 이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보게 만드신 거였어요? 아 난 조금 와 설마했다 설마했어 어 나 진짜 이 형은 처음이야 아 설마하네 설마하네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니 감사합니다 오빠인가? 엄마 오빠가 엄마 오빠 맛있어 아 시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시야 멋있다 오 마이 갓 저희가 이거를 약 6시쯤에 공지를 올려서 12시까지만 받았어요 아 진짜요? 6시간 동안 약 4,000점이었어요 와 다 보고 싶다 와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2020년이 지나갔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만큼은 저희의 따뜻한 노래처럼 꼭 상황이 좋아진다면 꼭 저희 인도네시아에 계신 많은 트래저맥커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면서 함께 풍짝풍짝하면서 놀고 싶고 함께 음악을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의 반응 중 하나이고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тр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eft łych inflammation 에 000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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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Superintendent